왜 여기 있어? 지금 제정신이야? 아... 제정신 아니구나. 웬일이세요, 대배우 최태리님? 아, 네. 감사한데 우리가 또 마주치면 어떡하죠? 그것도 내 차 앞에서? 아..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취해서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곤란하네. 선여래설 후 관심인 건 알겠는데 나 이런 정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진짜 남친은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야, 최태리! 뭐하냐, 지금? 어? 왜, 또 우연히 만난 거야? 어? 아니라며! 아, 왜 이래요, 대표님. 진짜 우연이에요. 아니라니까? 너 맨날 아니라고 그러잖아. 증거가 눈앞인데, 지금. 여기서 피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 그런 거죠, 지금. 또 거짓말이야. 너 그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밝혀졌잖아, 결국. 아, 누구를 말하는 건데? 명예야! 걔, 걔, 이재훈! 아휴... 말해 봐. 뭐, 뭐? 그렇게 실명 거론한다고? 아, 나 재계약 안 해. 야, 갑자기 계약 얘기를 여기서 왜 해? 그건 그거지! 야, 너! 씨, 너 너 지켜본다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너, 어? 구나는 저 스포츠맨이! 안 사귄다니까? 안 사귄 계획품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! 저기 송겸 씨! 무슨 일이야? 네? 어? 최태리 씨. 어? 아, 이 새끼. 야, 너 양다리냐? 어? 니까짓게 간문에 태리를 두고! 아이, 왜 이래야, 진짜. 대표님 진짜. 좀 빨리 계시어, 아빠야. 이러라! 자진신도 안 사가냐? 어? 아니, 안 사귄다는데 왜... 뭐해요, 저 사람들? 왜 저러는 거예요? 말로 할게. 당신, 정차가 뭐야? 신인이야? 어? 뭐야, 다짜고짜.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? 무슨 연애 질을 벌써봤다, 이... 나 좀 믿어달라고, 나 좀! 야, 놀라두고 지금 대랑삭이고 있대잖아! 아까 말했던 실수... 기자들 왜 암호! 기자들 왜 암호! 내가 해도 돼요? 진짜라고, 진짜라고! 기자가 어디 있어야 해! 저기! 기자들 왜 암호! 제 여자친구입니다. 미쳤어, 빠질래요? 진짜. 미쳤어, 진짜. 진짜. 난 달려가.